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결정된 전주 상산고가 내년도 입학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과 전형 요강안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된 오늘 입학설명회는 당초 85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지만 재지정 취소 결정 등의 여파 탓인지 5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학교 측은 소송을 거쳐서라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오는 9월과 10월 두 차례 더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